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독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중독이라는 것이. 이게 예고하고 난 다음에 중독이 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우연한 기회에 무심코 그냥 가볍게 시도해본 것이 그냥 중독에 덫에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벗어날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인생이 그냥 파국을 맞을 지경까지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거죠. 어제 제가 중독과의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의사분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카페인, 설탕, 탄수화물, 알코올, 니코틴, 지방, 소금 이런 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지금 이 의사분이 이야기하시는 이런 카페인, 설탕, 탄수화물 이런 것은 그래도 그냥 생명을 가져가거나 이런 것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냥 삶 자체를 그냥 부셔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타인이 인생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중독에 걸려들어 가지고 망하든 가족이 파괴가 되든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여러분들 악할 수가 있는 거죠. 타인에게 중독시켜 가지고 본인이 돈을 벌 수가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방송을 준비하다가 한 신문에 사진 기자가 백동현 기자입니다. 와 저 말 빠르다. 온 가족이 찾는 경마고원. 도시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진이 한 장 이렇게 실렸습니다. 시선이 제가 여기에서 멈춘 겁니다. 이 애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부모들은 그냥 말을 보여주고 싶어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을 겁니다. 이 경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아이들부터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경마를 노출시키도록 원하겠죠. 부모들은 별로 특별한 생각들이 없었을 거고 이 사진이 이런 눈길을 끌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중독이라는 것은 가볍게 시작되거든요. 사진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마사에는 매년 여름에 시행하던 야간 경마를 올해부터 봄과 가을 연 2에 걸쳐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다 이제 판촉이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경마의 이름 노출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 기사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 경마장이라는 이런 이름이 조금 이렇게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으니까 한국마사에서 이름을 렛즈런 파크 서울로 바꾸고 최근 어린아이를 둔 가족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500원에서 1,000원씩 소액으로 베팅하며 경마와 응원 자체를 경험할 수 있고 말박물관과 키즈아일랜드, 승마경기자 등 아이들이 좋아할 볼거리가 많기 때문이다. 미래의 고객이니까 미래의 고객에게 지금 노출을 시키는 거죠. 그 위험을 부모들은 별로 모를 겁니다. 모든 종류의 중독이 예고를 하면서 오지는 않으니까 그냥 우연히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오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날이 맑은 주말 렛즈런 파크 내 분수광장과 솔밭 공원은 발 디딜 틈 없이 나들이 계기로 가득하다. 재미삼아 알 수 있는 경마는 매주 금, 토, 일요일 날 열린다. 마사이가 여러분들 미래의 고객에 투자하는 걸로 보면 되겠죠. 투자를 경마장이 도박장 비슷한 느낌으로 부정적인 어감이 강해 이미지 개선을 할 용도로 이름을 렛즈런 파크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판촉활동을 벌인 거죠. 사형산업이라는 것은 어차피 없어질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게 다 판촉인 거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아이를 키울 때 말을 갖고 있는 마주가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장인어른이 않게 들었더만 장인어른이 아주 그냥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못 갈 것 같고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장인어른이 왜 브레이크를 걸었는지가 명확한 거죠. 노출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젊은 부모들한테는 그게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이게 최근 기사입니다. 9월 10일자 MG세대에 엄청나게 고객이 많은 겁니다. 경마장 차전 MG세대 36만 명 중독돼 빚듬이 않기도 경기가 짧고 긴박하고 입장료 2천원을 싸기 때문에 일부 청년들은 도박처럼 빠져들고 전 재산의 대출까지 받아 탕진하다. 이게 9월 10일 기사입니다. MG세대가 비약적으로 고객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여러분들 못 벗어날 겁니다. 중독의 거로 이러면 가는 길은 거의 다 비슷하지 않으며 우연히 조금씩 시작하는 거죠. 경마장을 찾는 2030세대가 지난 5년간 2배 이상 늘어났다. 2030세대가 여러분들 평생 경마장에 못 벗어나든지 그거는 경마 사업을 한 사람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죽든 살든 관계가 없는 거죠. 그냥 돈만 벌면 되니까. 이게 엄청난 뉴스지 않습니까 5년 사이 경마 인구의 2030세대가 2배 늘어난 겁니다. 누구도 이 사람들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 안 할 겁니다. 돈 버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당신 인생이 막장이 되든 강병이 없는 겁니다. 2030세대의 비율은 2019년은 10.8% 2020년에 22.1% 2023년에 24.4% 35만 9천 9백 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폭발적인 증거를 한 거죠. 젊은이들은 이용가격이 싸고 경기가 단순하고 쉽고 화끈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발을 디디게 되는 겁니다. 발을 디디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모든 중독은 시작이 되니까 벌써 부작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부 청년은 경마 중독을 호소하거나 전 재산도 모자라 대출까지 이렇게 베팅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고 게임하고 똑같을 때니까 만성취업난 등 답답한 현실을 경마로 해소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아무도 케어 안 하는 겁니다. 당신 인생이 망가지든 간에 그게 여러분들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다루는 겁니다. 대학생 이모 씨는 주말마다 렛저런 파크 서울장을 찾는다. 하루 입장류 2천 원을 실제 달리는 말을 보면 박증감도 느끼고 소행 베팅도 하면서 스트레스 본다. 처음 시작은 소형 베팅에 시작하겠죠. 데이터 장소를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 청년은 경마 중독을 호소하기도 하고 교차 베팅을 하게 되면 수십만 원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2030 세대에는 도박이나 다름없다. 합법적인 도박을 하는 거죠. 도박을 도박장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미래 고객들은. 젊은 사람들은 평생 여름 고객이 될 수 있으니까. 20대인데 빚이 1,500만 원인데 부모님이 1,000만 원을 해결해 준 또 빚을 졌습니다. 대학 등록금 물론이고 대출받을 돈까지 모두 잃은 데 멈춘 수가 없습니다. 이 기사 이름 하단에 보니까 친척의 이름 젊은 사람이 4천만 원 빚을 졌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내용이 올라있더군요. 경마에 중독됐다는 한 20대 대학생은 돈을 더 쓰면 한 방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런 불법 사설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젊은 세대가 선호한 쇼폼 짧은 동영상과 비슷한 것이 바로 경마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경마는 경기가 짧고 긴박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쇼폼 문화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몰입해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무도 관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중독시켜 가지고 제가 자주 말씀드린다시피 자본주의라는 건 결국 상대방을 중독시키는 거니까 중독시켜 가지고 뭡니까 돈을 가져가는 거니까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굉장히 강력한 중독인 거지 이게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뉴스는 5년간 2배 정도 경마인구가 늘어난 겁니다. 이 보시면 경마장 방문객의 절반 가까이가 중독상태라는 거죠. 절반 정도가 하루 베팅액이 이런 평균 50만 원이랍니다. 한 달 6.5회 방문하는 거죠. 경마장 방문객의 절반 가까이가 경마중독상태고 하루 평균 맞건 구입액은 50만 원이고 연구진들이 연구했네요. 분당재생병원의 연구진들이 경마장 방문객 80명을 심청조사를 했네요. 47.5%가 병적 도박상태 경마중독상태죠. 참 빠져나가기가 힘들죠. 뇌구조 자체가 바뀌니까 경마중독그룹의 경마경력은 평균 16.1년 막건 구입액은 중독그룹의 50만 원 경마중독이 있으면 중독이 없는 경마장 방문에 비해서 우울정세를 보일 위험이 16% 정도 있다. 그것 외에는 재미를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이런 만든 합법적인 그런 사형산업이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 때 여러분들 많이 매출이 줄고 난 다음에 잘 회복이 안 되네요. 이게 2016년도에 7조인데 지금도 거의 6조 수준으로 유지가 되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2004년도에 5조, 2008년도에 6조, 2019년도에 9조 8천억까지 올랐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5조 9천억으로 줄어든 다음에 그 다음에 대개 보면 2020년도에 2024년까지가 대개 6조 정도 수준이네요. 코로나19 때 많이 타격을 받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중독되면 그냥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을 딛지 않아야 되는 거죠. 못 빠져나오는 것이 뇌 구조가 변형이 되죠. 뇌가 가족들까지 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어떤 종류의 중독이라도 사소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